진짜 어머니 어머니 순선TV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뭐 하실거에요? 오늘은 부침개 할거에요. 네 부침개. 네 정구지랑 감자 아 홍합 이용해서 부침개 해볼겁니다. 네 음식 해보겠습니다. 정구지 경상도 사투리죠. 부추입니다. 부추. 원래 경상도 사투리는 소풀. 아 소풀? 이름이 소풀. 아 소 먹는 풀인가? 오늘 소풀이라데. 내가 어릴때 엄마가 소풀 비워라. 네. 오 이거 양이 되게 많은데요? 아니. 잔치하겠다. 미지이 재료 좀 사오랬다. 뭐 어떻게 많이 사왔는지. 오늘 엠제이가 부침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죠? 딸내미가. 딸이 먹고 싶은데 해줘야지. 어머니 칼질하는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거에요. 응. 그래서 한동안 안해가지고. 감자를 체를 썰고 계십니다. 음 칼질 참 잘하세요. 감자를 넣어야 맛있지요. 오케이. 오만둥이? 네. 갈아여요. 오. 오만둥이. 갈아 넣어야 돼. 이게 미더덕이랑 비슷한거죠? 어머니. 미더덕은. 까가 하는거고. 얘는 껍질채. 아 껍질채.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먹는거야. 원래 생걸로 먹어야 맛있어. 이거 해물집 이런데 많이 들어가는거 같은데. 무채 해가지고 생거무치면 맛있어. 이렇게 갈았네요. 응. 갈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와 진짜 맛있겠다. 홍합이랑 오만둥이랑. 맛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걸 안 먹으면. 응. 네. 물을 좀 부어주고. 이거 튀김가루 넣어도 되고. 튀김가루 넣으면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음. 이게 튀김가루에요 어머니? 네. 이거는 튀김가루. 튀김가루 조금 섞어주면 더 맛있어. 네. 튀김가루랑. 부침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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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이 엄청 많은데. 소금으로 간. 소금 조금 넣고. 물 넣고. 옛날 사람들은 여기 된장 넣고. 집에 간장 넣고 그래. 오.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된장 향이 나면 안 먹더라고. 응. 그래서 안 좋아해서. 와. 이거 진짜 안 찍겠다. 하하하하. 이게 지금. 다라이가 엄청 큽니다. 대야가. 제가 가까이서 찍고 있는데. 어. 한 솟이에요 한 솟. 진짜 한 솟죠. 하하하하. 심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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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진이 또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있어. 며느리도 좋아한대. 아. 예원이 키엔도 부침개.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어. 바동형님도 좋아하고. 잘 먹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렇대. 어. 맛있는 거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뱀도 먹고. 쥐도 먹고. 쥐도 먹고. 쥐 나서 처음이다. 아. 동형님. 응. 응. 절대 안 먹더만. 거기서 먹돼. 신기하대. 쥐도 안 먹더만. 잘 먹돼. 잘 먹으면 좋지 뭐. 네. 그럼요. 뭐이든가. 사람 안 가리고 뭐이든가. 좀. 좀. 입이 좀 안 짧아지실랑가. 본래 입이 좀 짧은데. 동형이. 그죠. 응. 너무 짧은데. 좀. 나아지실랑가. 그 산 1년만 살도 오면. 영 나아지실랑. 아들내미 1년 보내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안 먹으니까. 맞아요. 뭐. 이거 이래서 안 먹고. 저래서 안 먹고. 형님이 좀 애기 입맛이라서. 응. 분식 이런 거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안 좋아요. 삼겹살 좋아하는데. 삼겹살 좋아하는데. 김치 꼽아가고. 아. 그냥 맛있겠네요. 반죽만 봐도. 네. 깻잎이랑 고추. 응. 고추. 네. 이거 어른용. 어른용. 애들 건 좀 덜어놨습니다. 어. 깻잎향 좋네요. 응. 네. 좀 붙이기만 하면 돼요. 붙이기만 하면 돼요. 네. 끝나세요. 만족 끝. 네. 자 올라갑니다. 와. 맛이 있으면 내 탓이고. 맛없으면. 제로 탓이다. 제로 탓. 맛있으면 내 탓. 맛없으면 니 탓. 네. 맛없으면. 아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솥뚜껑에. 옛날에도. 냉절때 좀. 십심한데 솥뚜껑에다가. 불 때갖고. 아. 솥뚜껑에 옛날에도. 옛날에도. 우리가 어릴때는. 전에도 솥뚜껑이다. 불 때갖고. 요즘 명절에는 전도 많이 안 붙여요. 조금만 붙이고. 옛날하고 틀리라. 아. 전부 치는건. 불 조절 되게 중요해요. 응.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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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마콜리 좀 천정이다. 마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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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제이 왔네 엠제이. 신짜무행의. 여기는 순산TV입니다. 엠제이가 오늘. 어머니한테 부침개 해달라 그랬어요.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딱 맛있겠네요. 와 맛있겠다. 그죠? 시장감 5,000원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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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ix장에 파는 전 같아요. 네. 비싼. 이쁘다. 아. 하. 오. 2만원 아치네? 어. 아. 아. 어이, 맛있겠다. 간보세요, 어머니. 음, 맛있네. 딸내미 달란다. 뜨거워. 뜨겁다, 뜨거워. 뜨거워, 못먹어. 됐다. 아유, 왜 애기야? 뜨거워! 전 탄다, 이거! 환자, 파! 에헤이! 맛있어요. 아이가 맛있다. 샀어요, 미진이 때문에.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갉다, 너무 맛있어. 신났네, 신났네. 막걸리 묶인 게 좋아서, 엄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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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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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 찜, 찜, 찜 먹고 싶었던 거야. 며칠 전부터 오늘 날씨가 딱 좋네 왠지 비가 오고 흐릿한 날은 찌김이 생각나는 이유는? 너무 맛있어 원하던 맛이에요? 응 근데 절대 다른 데서 엄마 맛이 날 수가 없어 응 뭐가 씹힌다 오만둥이 홍합 오만둥이 알아서 오만둥이 아 나 오만둥이 싫은데 아니 여기 있는 거는 향이 그렇게 노고 그러지 아니라 이러면 막걸리를 못 먹으니까 막걸리 색깔을 담은 음료수 한잔 네, 쌀로 만든 음료수입니다 그렇죠, 쌀로 만든 음료수 막걸리야 완전히 자 비록봐도 아쉽니까 난 막걸리 줘도 되는데 막걸리 줘도 되는데 막걸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먹어 그냥 네, 주문대로 먹을게요 막걸리는 지우자 먹겠답니다 두 배는 사왔다 지우자 먹으라고 내가 새로운 걸 사왔어 이거는 고성 막걸리 저번에 원래 먹던 거 밤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 밤 막걸리 어디 거예요? 고성 거 아니야 서가원인데 이거는 제요원이 어디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영동 충북 영동 멀리서 왔네 밤막걸리가 유명해요 맛있어요 밤막걸리 맛있어? 충북이 밤막 아, 맞네 거기가 밤이 많이 나지, 오빠 오! 색깔 봐 이쁘다 색깔이 노란색인데? 희한하네 그러게 좀 보자, 나 한 번만 보자 냄새가 같지? 맛있어요? 맛있네 그래? 또 취한다, 어머니 엄마, 그건 내 거고 하하하 잘하네 요우 잘 먹겠습니다 전차에 먹어라 아, 막 원샷 하려고 그래요 안 먹어 먹었어요 음, 이게 쌀맛걸리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밤에 살짝 그런 느낌이 있네 근데 맛은 뭐 더 달다 얘가 밤이라 그런가? 진짜 달지? 어, 달다 맛있다 아, 뜨거 씨 김치가 완전 색깔 봐 완전 도가지 신김치네, 이거 어 그러니까, 엄마 친구 이거 한복에 내가 갔거든 제주도 가면서 하하하 맛있다고 나 난리 안 났나 게다가 저거 장현 김장 김치인가요? 혼자서 이거 한복에 담는다니까 음 음 아, 맛들었네 음 음 음 배원님 김치 받았나 모르겠다 음 김씨랑 보내줬죠? 응, 택배로 김치 보냈어요 음 이게 10년 살았다고 그 입맛이 베이나봐 음 근데 한국 라면이랑 어허 김치도 보내줄 수 있냐더라고 와 시... 시었을 수도 있다 맛있어 음 시어도 맛있죠? 응 찌개 끓여 먹으랬어 응, 형님이랑 라면을 넣어먹고 응, 라면이랑 같이 외국 나갈 때 김치 들거나 소리 들었는데 엄마 제주도 가는데 무슨 김치 들거든요 하하하하 왜냐면 하하하하 왜냐면 아침에 밥을 밖에 가서 안 먹고 누룽지 내가 사가 숙소에서 해드셨으니까 누룽지만 내가 사가서 아침에 누룽지 끓여먹어 잘하셨네요 괜찮죠 응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막걸리만 하면 우리 할아버이 생각난다 응 우리 할아버이 막걸리 엄청나 잘 드셨거든 진짜 좋아 지금 매일 드셨다고 하루에 다섯 개 고성에 양주당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 그게 거기서 사오시는 거야 맨날 응 그 우리 아비지 엄마가 술을 못 드시냐 근데 짜실때 하면 너무 술을 응 진짜 못돼 유전이 물려받았나봐 맛있어 아 부침개 맛있는데 그렇죠 지금 촬영을 못하겠네요 하하하 다시 드세요 아 다시 드세요 희한이 음 음 음 이게 이거지 응 와 김치찌개하면 진짜 찌개준다 이런 신김치 맛을 아무리 외국에서 김치를 똑같이 담는데도 이 신김치맛은 없는 것 같아 아 맞아요 절대 안나오는 것 같아 응 절대 안나오는 것 같아 기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이게 추운데서 응 살살살살 이리 익혀가야되는데 응 맞아 너무 더운데서 확 담을 갑자기 팍 씹으니까 응 이 맛이 안나오는게 응 지금 냉장고에서 이런게 아니라 응 밖에 장독대 왜 못알았지 도가지는 처음 들어봤어요 장독대 응 난 도가지가 표준화인줄 알았네 어리데부터 장독대 도가지 하하하하 나 사투리 많이 안쓰는데 잠깐만 그러게요 깜짝 놀랐네 지금 하하하하 엠제이 사투리 많이 안쓰는데 도가지라 그래가지고 흠 자 김치 한개 먹어볼게 맛있대요 네 봐봐 같이 먹어야 돼 응 역시 막걸리는 신김치와 파는 약 응 맛있죠 확삭 익었지 엄청나게 잘 익었네 응 막걸리 원샷 하셨어요 엔제이 저녁에 일 안할거에요 해야 돼 하하하하 한숨 자야될 거 같아 하하하하 얼굴 빨개가지고 일할 수 없잖아 고성 막걸리 응 고성에서 만든 고성 막걸리 엄마가 딸로 한잔 따라줘 아유 좋은 세상이다 참 그만무라 이 색깔이 봐봐 택초 응 밤은 노랗고 신기하다니까 그만먹어 엄마 음료수 똑같다 이봐 그니까 와 진짜 똑같네 요 원래 이거 술 먹는 사람 일부러 이랬다 내가 못먹었다 이랬다 응 엄마 그거 먹어 오빠 한잔 줄까요? 반 막걸리 먹을래요 반 막걸리? 오케이 고성 막걸리 고동 막걸리 네 고성 막걸리 먹어봐 맛있대요 고성 막걸리가 맛만 보세요 맛만 네 내가 먹어야 되니까 아니 맛있네 깔끔해요 응 맛있어요 음 얘가 훨씬 깔끔하네 밤은 살짝 깨어분하고 응 그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 밤 막걸리는 달고 근데 얘는 달진 않는데 깔끔한 맛이 있고 음 자 다음에 고성 막걸리 한번 드셔볼 수 있도록 막걸리가 단점이 유통장이 너무 짧아 음 맞아요 일주일밖에 안돼 전국에 이제 각 지역마다 유명한 막걸리들이 있으니까 맞아 여행 가면 사람들이 꼭 막걸리를 그 지역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응 응 먹고 싶으니까 네 먹고 싶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응 가평 가면 잔막걸리 유명하고 응 응 아 막걸리를 먹으니까 전이 먹고 싶구나 응 자동이라니까 막걸리는 자동 응 맛있어 아유 빨리 고맙다 해 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요 엄마 오늘 앤재가 고침개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응 음 비도 오겠다 응 응 엔팔 거 남겨주세요 남으면 주면 돼 으흐흐흐흐흐흐흐 아 막걸리로 오랜만에 먹는다 음 아쉽지 맛있어 진짜 무거지가 이렇게 안 맛있고 미취하지를 않아요 아니 아니 나이 뜻이 있어 딸 그럼 천천히 먹어야 돼 지진이가 천천히 먹죠 응 끝까지 먹어 엔팔이 매달 뺏어 먹습니다 안 먹는다고 맞아 내가 살아 앉은 이유가 있을게요 본래 음식 천천히 먹는 게 좋은 거지 뭐 그니까 조화도 잘 되고 나 엄마도 빨리 먹어 맞아요 내 주셈 다 빨리 먹어 저도 빨리 먹고 그니까 그러니까 내게 줄어들어. 항상. 좋네. 평생 살찐 일이 없네. 얼마나 더 날씬하니. 날씬하니 좋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살찐을 키우고 싶어 지금. 글쩡 엄마 나이 되면 살찐다. 글쩡 안 해도 돼. 엄마는 네 나이 때 그리 됐다. 원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금방 먹네. 아까 6개 구웠어야 했다. 그죠 엄마? 배불러요. 먹고. 먹고. 더 구울까요 우리? 엄마 밥 먹고. 시간이 왜 있으니까. 할아버지 좋아했겠다. 딸인데. 우리 할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사고로. 교통사고로. 진짜 건강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보고 싶네. 왜 자꾸 할아버지. 나는 막걸리로. 이런 것만 보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 항상 할아버지가 막걸리와 신김치와. 딱 이렇게. 할아버지가 생김치를 안 드셨다. 이걸 아직 안 익었다. 익은 김치. 이제 김치 익었네. 응. 이런 것. 희한하게. 막걸리는 못 생각나대. 막걸리 많이 드셨으니까. 오죽하면 막걸리 넣는 냉장고에 따로 있었거든. 아니 냉장고에 있어. 요즘 와인 냉장고처럼. 와인 셀러처럼. 냄새가 나서 문을 문어. 반찬에 딱 빼고. 막걸리 향이 있잖아. 막걸리 전용 냉장고가 있었어? 응. 막걸리만 넣어놓는. 어디서냐면 밖에. 밖에 딱 자기가 그. 햇빛 안 들어가는데. 그거 다 놔 놓고. 딱 우리 할아버지가 드시는 장소가 있었지. 술을. 게 아니고. 하도 내가 할아버지 많이 닮았다 해서. 막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 동네만 나가면 내가 할아버지 손녀인 줄 알았어. 응. 너무 닮아서. 근데 하윤이가 지금 그래. 맞잖아. 하윤이가. 하윤이가 닮았다고? 응. 우리 아빠 닮았다고? 응. 그치 그치. 맞네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사진을 놓고. 아빠 사진을 놓고. 하윤이 녹으면 똑같이 시켰어. 응. 통영이 낯이 집입고. 자 덮어놓으면. 알기다. 딱 알거야. 맹주리 딸이. 엄마. 생기 손자 아이가. 이랄기다. 다 먹어. 내가 안 먹을게. 한 잔. 한 잔. 조금 남았어 엄마. 자. 꿀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먹고. 이제. 한 잔 하나만 더 꿀까? 응. 내가 꿀지. 조금 남았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꿀. 아니 아니 아니. 인사하고 인사하고. 내가 뭐가 되겠네. 내가 뭐가 되나 그러면서. 아니 먹을 때로 꿀고. 먹으면 되지. 이제. 아 진짜 당황했습니다. 카메라맨.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내가 술을 많이 마시는게 아니고. 조금 좋아할 뿐입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와나실뿐. 내 잘못은 아니고. 그래 내가 죄인이다.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비봉일. 까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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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꿀까? 알았다. 우리가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